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식으로 인생 역전을 한 사례가 또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놀라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쪽으로 어 다들 빠져 있을 때 그들이 또 조용하게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궁금해서 클릭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떠신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어떠신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참 많이 봤었죠 블록체인과 아마페 좌측이 블록체인에 대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미지죠 그리고 우측에 아마페로서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보고 계신데 이전에 토론회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이것을 별개로 이렇게 봐야 된다 아니다 이것 두 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놓고 모아서는 안 된다라는 또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옳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술만 가지고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끝나지 않은 이 현재 토론에서 제가 감히 정답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각자의 입장 차이가 현재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인들 나와가지고 한번 TV 토론에 한 적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도 된다 다른 사람은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이것만 기술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블록체인파라고 제가 한번 명칭을 달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암화폐파입니다 자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요 각자의 배경 지식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면 블록체인 기술만 가지고도 사실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신 분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자 암화폐가 있어야 된다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분은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상을 이렇게 줘 가지고 운영이 되는 이런 사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로 들어서 이 기준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이분 말씀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때 우리가 좀 TV토론회에서 가운데에서 좀 이런 부분만 좀 멘트를 누가 가운데서 좀 쳐주기만 했더라도 오해가 없었을 텐데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마치 TV에서는 이런 구도로 나왔었죠 대립되는 구도로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로 얘기했는 거고 여기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례로도 주장한 것이다 부동산만 언급을 하고 암화폐, 블록체인, 코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언급을요 왜냐하면 기존의 주식과 또 부동산 이 시장은 이미 수요와 공급 물량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많은 애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색하고 틀렸고 사기라는 그런 인식이 적죠 또한 현재 이 주식 부동산 기존의 시장들은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한 스토리와 어느 정도의 그 공식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왜 내렸냐 왜 올랐냐 다들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스토리와 공식이 공식이라 하기 조금 의미해서 물음표를 붙였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암화폐,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비트콘 이런 시장은요 정말 용어도 여러분 보세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용어 자체도 용어 자체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국가 단위에서 규제를 만들고 있는 신생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비트코인이 단연 한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여러 곳에 다 있습니다 중국, 호주, 전세계에 다 깔려있는 어떻게 보면 다 쓸 수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각국이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통일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국가에 속하는 그런 자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명인들이 지금 언급을 하기에는 딱히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부동산처럼 스토리와 공식이라는 것이 딱딱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떨어져 나가는 시장도 아니고요 갑자기 올랐다 갑자기 내렸다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상한 패턴을 보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감히 유명인들이 이걸 여기 진입을 해 가지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겠네요 저는 여기에만 있어도 충분히 그들은 누릴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리스크까지 짊어져서 뭔가를 언급을 한다 그러기에 그들이 쌓아온 명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함부로 발을 들여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것, 코인들, 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이런 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다들 쓸모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메이저라고 몇 년 동안 프로젝트가 지속된 것도 실생활에서의 사용을 보여준 게 딱히 보여준 게 없어요 그래서 코인은 쓸모가 없나? 데이터 쪼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왜 투자할까요? 이 코인들을 돈 벌려고? 그냥 단순히 가격 올렸을 때 팔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코인 투자를요 회사의 가치에 투자하는 주식 있잖아요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개념이 동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투자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오니까 이 논리가 많이 깨집니다 자,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주식에서의 공개 상장은 우리는 IPO라고 합니다 IPO요 IPO 근데 이 코인에서는 코인 오퍼링을 해서 ICO라고 하는데 한 회사가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시작한다 했을 때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모금하냐면요 이쪽에서는 그들이 만든 코인을 외부에 발행을 해서 외부에서 사게끔 해서 어떠한 다른 가치와 교환하게끔 합니다 그들이 발행한 코인과 다른 가치와 교환하게끔 해서 이건 이제 현재 이 세상이 통용되는 가치 가치겠죠 그 가치와 바꿔서 이 가치를 그들에게 주는 기억이 되는 거죠 바꾸니까 이들은 이걸로 받아서 운영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키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회사의 개발 및 운영에 이 코인이 쓰이고요 발행된 코인도 쓰이고 그리고 이 자체 코인이 블록체인상에 또 돌아가는 데 쓰이는 보상책으로 쓰여 코인으로 그렇게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네트워크 운영에도 쓰이는 겁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네트워크 운영이고 보상이라는 것이 네트워크 운영이고 그렇게 쓰이는 것이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진행하는 회사는 또 회사들의 투자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어? 이러는 거죠 그리고 코인은 네트워크 상에서의 보상 가치 존재로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유지가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회사가 있고 이제 이 회사가 코인으로 운영을 합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커지면 이 회사는 또 별도의 자금 US 달러로 투자를 받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커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다른 데 외부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다 보면은 회사 자체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엔 하나의 가치로 묶여져 있다가 이렇게 나뉘게 돼요 이렇게 회사는 회사대로 그리고 코인은 코인대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 투자를 많이 받고요 코인도 코인대로 또 거래가 돼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웃기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 세계에 돌아가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아니 너희 공개 주식 상장한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증권법 위반이다 해서 현재 증권법 위반에 좀 이게 계류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건 미국 같은 경우는 SEC라고 증권거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라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판단을 할 거고요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앞으로 판단할 건데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자 이제 요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 좀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지 않아야 될까 좀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동네 분이 아니라요 유명한 분이세요 바로 이분이에요 자 무언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코인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가 되게 섞여 있잖아요 그때는 분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된다 바로 이 헤스터 피어스 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현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있고요 금융시장 규제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변호사 출신이죠 자 미증권거래위원회 즉 SEC라고 하는데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라고 연방증권법을 시행하고 증권규칙을 제한하며 이런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증권 거래에 있어서는 여기 다 허가를 맡아야 된다 여기다 관리 감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스터 피어스 라는 분이요 또 앞에 칭호가 붙었는데 크립토맘이라고 해서 암호화페의 엄마라고 또 이렇게 불립니다 재밌죠 이 사람이 그니까 SEC에서요 그 위원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소식인데 연임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부터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또 상원의원에 승인을 갔는데 그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원의원으로 그 전 백트 CEO 켈리 러플러가 상원의원으로 갔죠 이제 부통령이 임명한다 했었죠 그리고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하네요 SEC 위원은요 그만큼 더 임명하는 그 주체 자체가 또 또 약간 더 상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번 달 5일까지는 임명되는데 이번 연임은 2025년 최저 5년간 위원인을 맡게 된다 이렇게 나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SEC 위원을 맡고 있는 인물인데 암호화폐 옹호파로 이 사람을 알려주셨고요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기술 혁신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암호화폐 업계 세이퍼 하버드 제도 규제 유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3년간 유예를 하자 그렇게 그런 견해를 두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그런 이해가 남다른 분입니다 이런 분이 SEC 위원으로 있다는 것은요 증권거래위원 위원으로 있다는 것은요 현재 많은 프로젝트들이 증권법 위반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아직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SEC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SEC 위원이 특히 그런 증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코인과 증권에 대한 분리된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 바로 SEC 위원에 있고 앞으로 또 5년간 더 열심히 일해줄 지금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먼저 인식을 잡고 다음 자료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위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위주 우리나라 이거 하나 생각해서 안됩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이 전세계 일어난다 이렇게 넘어가는 논리는 옳지 않다 국내 코인이 뭐 상승한다 그래서 이것이 전세계가 움직일 거라는 것은 일반의 오류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빠진 오류 중에 하나인데 절대 뭐 국내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국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세계가 움직인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렵다 그리고 유대인 자본이 깔려있는 국가의 움직임을 좀 보자 다른 국가와 이제 같이 연동해서 이제 그 다음에 움직이겠죠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국가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자 이게 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좌우 이념에 여러분 너무 사로잡혀 가지고 큰 그림을 우리가 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세력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개인들은 개인들에게 세력들이 바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요 매번 생기다가 사라지는 그런 주제 가십거리를 가지고 서로 헐뜯고 다투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대중들이요 똑똑해지고 부자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본에 의한 움직임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너무 이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그것만 쫓다 보면 큰 숲을 못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또 다음 자료 다음 자료 그냥 보실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제가 SEC 설명을 쫙 드렸잖아요 미국 증권거래위원이다 여기가 이제 앞으로 코인에 대해서 뭔가 이게 증권이 아니냐를 판명할 곳이다 근데 여기에서 2019년 7월에 나온 기사였는데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 가동시킬 거래요 뭐를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IP라는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드를 그러니까 운영 주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자기네들에게 돌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글로 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다 같은 말인데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노드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노드 가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Z 캐시, 이오스, 네오, XIP, 레저 등 가능한 많은 원장들을 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원장이 같은 말로 레저예요 레저 레저 레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걸 가동하는데 왜 그러냐 이 노드를 직접 운영해서 블록체인을 분석할 계획이고 데이터 분석에 초점이 지금 가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위험 감시, 규정중수 강화 및 디지털 자산에 의한 SEC 정책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자 여러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이 종이 쪼가리고 데이터 쪼가리고 장난감이면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돌리기까지 하면서 정책을 개선시킨다 라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폐기를 하겠죠 근데 그들이 바꾸어 가면서 그들이 스스로를 개선시켜 가면서 이 새로운 시장을 테스트해 본다 이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어? 이상하네 이것이 사기고 망했고 그렇다면 왜 이런 각종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알트코인 노드까지 가동시켜 가면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데이터 분석을 해가면서 왜 자기네들의 정책을 개선시켜 가면서 제도까지 제도까지 바꾸려는 의지까지 보여주면서 왜 이것을 하려는지를 본론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CBDC 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폐가 디지털화 된다 미국은 어떻게 될 거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앞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디지털 달러 재단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백설로 나왔었는데요 아까는 크리토 맘 이라고 보셨잖아요 그 여성분이요 오른쪽에 장칼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이분은 크리토 데디로 암호화폐 아빠로 불립니다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네요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라고 이분은 출신이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요 아까 벡트 켈리로플로 말했는데 그쪽에 미노무부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이분이요 상원위원 하면서 미노무부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감시를 합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어디를 감시한다 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 들어와 볼까요 그렇습니다 뉴욕 익스첸지 그리고 인터컨티넨터 익스첸지를 감시하는 기관이죠 다 연관이 있다 그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이 영상 어디 있어 난 못 봤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뒤에다 달아 놓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앞에 12DC 연구를 하고 이 단체는 여러분 미국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비영리단체에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는 연준하고 연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전 위원장이라 있잖아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이라 있는데 어떤 스토리 때문에 이것까지 왔냐면요 이렇게 지금 만든 거냐면 좀 이분은 야 중국이 저렇게 나서고 리브라가 저렇게 나섰는데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연준 야 뭐라도 좀 의견 좀 내봐 우리도 디지털 달러 빨리 만들자 우리가 기축 패권을 지고 있는 곳 아니야 근데 연준에서는 좀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대표적인 또 IT 컨설팅 업체 엑센츄와 손을 잡고요 이 비영리단체 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라는 단체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준하고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전 출신이 이 사람이 CFTC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만들었다 보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엑센츄어라는 곳이요 미국 디지털 달러 재단 뿐만 아니라요 유럽이라든지 유럽의 각 국가의 12DC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가장 빠른 곳이 스웨덴이잖아요 스웨덴에서도 또 언급이 된 업체라서 되게 또 이게 또 진짜 12DC를 한다는 국가에 연관되어 있는 IT 컨설팅 업체가 또 엑센츄언데 이 실제 엑센츄얼을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다는 자체가 어 이거 나중에 또 미래의 연준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사람들이 또 상상력을 발휘하게끔 많이 만들었었죠 자 이곳에서도 최근에 백서를 내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바로 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백서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이 핵심 내용 여러분 보셨을 건데 2020년 5월 28일 현지 시간에 백서를 발행했고요 이 디지털 달러는 미연준상업은행 그리고 상업은행 국민의 이중 레이어 방식을 채택했다 자 미연준과 상업은행 그리고 이 상업은행과 국민 그러니까 미연준과 상업은행 사이에 이렇게 레이어 하나가 있고요 상업은행과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 레이어가 또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레이어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 이 중계기관이 개인유분에 따라서 계좌기만 디지털 달러와 토큰화된 디지털 달러 앞에를 구분하고 이 이중 레이어 구조를 통해서 일단은 뭐를 충족해야 되냐면요 고객신원확인 이거를 이제 KYC라고 하는데 고객신원확인과 자금세탁방지 AML 등 금융거래 관련 규제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 해서 아직은 백서가 나왔을 뿐이고요 조금 아쉽지만 이 백서에서 현재 나와있는 코인 프로젝트의 플랫폼을 뭘 인용하겠다라는 언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은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계좌기반 디지털 달러와 토큰기반 디지털 달러를 구분하는데 이 후자 토큰기반 디지털 달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쓰이고 좀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빨간색 테두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쳐놨는데 고객신원확인이 먼저 돼야 돼요 CBDC 이런 뭐 전자화폐가 여러분 실행이 된다 이 종이화폐가 없어진다 전자화 된다 모바일화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되는 고민이 뭐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니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LG, 카카오가 이제 블록체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하셨을 거에요 삼성전자는 뭡니까 정규 조직으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지금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주목되는 게 보세요 본인 인증은 안 된다고 하죠 LG에서도 뭐합니까 여러분 LG 기사거든요 DID 신분증 DID 개발에 나선다 DID는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ID가 뭐의 약자냐면 분산신원하기 즉 Decentralized Identity LG의 또 목표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신분증 개발을 추진한다 전세계 어디에서나 그리고 카카오도 여러분 최근에 이제 클레이튼이 되게 이슈가 됐는데 사실 카카오도 지금 여러분 최근에 올해에요 올해 1월 인증 서비스 개발 착수해 가지고 신분증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신분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인 인증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왜 이런 앞으로 실물을 우리가 접하자는 전자세계 모바일세계 블록체인 세계로 접어들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재산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그리고 또 뭐가 없어졌습니까 공인인증이 이제 폐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거 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절차를 이제 했던 거를 이런 여기서도 인증할 수 있고 여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증할 수도 있고 여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그럼 어 인증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되게 이제 앞으로 또 다양해질 것이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서로 또 이렇게 분산이 돼 가지고 공유가 될 것이다 탐성전자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린다면 지민이 거래소라고 되게 유명한 거래소입니다 삼성 블록체인과 지민이 그래서 뭐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돼 있는데 이 지민이 거래소가 되게 유명한데 어떤 의냐면요 이 지민이란 뜻은 쌍둥이는 의미한데 쌍둥이 하면 여러분 이 쪽 업계에서는 카메론과 타일러 즉 윙클로보스 형제가 만든 거래소가 지민이 거래소에요 2014년에 설립되었고요 이제 타일러 윙클보스 카메론 윙클보스에서 두 명이 되게 유명한데 왜 유명하느냐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이 많아서 유명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비트코인도 많냐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어떤 돈으로 샀냐 흥미롭습니다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와 소송을 벌인 인물로 유명하다 자 이들은 페이스북 아이디어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지속하였는데 윙클보스 형제가 7년만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법적 대응을 모두 중단하기로 함으로써 마크 저커버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달러와 4,500만 달러어치 페이스북 주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2012년 말 합의금에 일부러 비트코인을 샀고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 중 1% 정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단계는 또 비트코인을 또 여기 배팅을 해가지고 거래소까지 차린 인물인데 이 인물들의 또 삼성전자와 저렇게 파트너십을 체결해 가지고 삼성전자 블록체인 월렛을 탑재하는 휴대폰에서 지민의 거래 기능에 접속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갖추게끔 그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삼성전자 좀 추가로 말씀드렸냐면 블록체인 키스토어 들어보셨을 거에요 이더리움의 비트코인 및 카카오 클리틴 지원한다 뭐 이런 기수도 뭐 작년에 이미 나와가지고 아 뭐 이런 지민의 거래소와의 파트너십이 되게 막 놀랍진 않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밟아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 듭니다 어 다시 이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백서로 좀 돌아와서 아까 뭐 이중 레이저 구조로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있는데 또 보면요 홀세이 페이먼트 시스템 리테일 페이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또 구분을 지어놨어요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은 것이 디지털 달러에서만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홀세이고 리테일의 그런 구분된 개념 자체가 전세계적인 개념으로 좀 자리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뭐냐면 그 올해 초였죠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Policy Maker Toolkit 이라고 레포트가 있었는데 그 레포트에 보시면 리테일, 홀세일 해가지고 나눠놨습니다 시비디쉬에 대한 개념을 나눠놨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리테일 시비디쉬에 홀세일 시비디쉬에 그리고 홀세일 올 리테일 시비디쉬에 가지고 개념을 이렇게 다 분리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주목되는 게 전세계적으로 가능한 암화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예를 들어 놨을 게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JPM 코인하고 XIP도 보이네요 이건 이제 뭐를 예로 들어 놨냐면 홀세일 시비디쉬로 예로 들어 놨어요 아까 그 리테일 시비디쉬하고 있는 홀세일 시비디쉬에서 좀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현재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암화화폐를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해놨는 거 보면요 와 사라지기엔 너무 좀 너무 무리가 좀 멀리에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디쉬와 같이 곁들여 가지고 크립토코런시를 암화화폐 암호 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또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과 이렇게 같이 분리를 해 놨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홀세일과 리테일의 그런 이런 느낌은 중국의 DCEP 프로젝트와 되게 유사합니다 DCEP라는 것은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 페이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12DC를 중국에서는 DCEP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홀세일과 리테일 해가지고 이런 이런 개념으로 좀 어 가지 않을까 이런 백서상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DCEP랑 되게 관련된 것이 바로 BNS입니다 BNS가 이제 완전히 관련된다 라는 명확한 쿨루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의 돈이죠 전자화폐 프로젝트와 BNS가 뭔가 이 연결고리는 좀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BNS가 뭐냐면 블록체인 베이스드 서비스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통신망이에요 블록체인 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CBC 자체라는 거 하나는 명사로서 존재하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국가 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흐르게끔 하려면 통신망이 필요할거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통신망이요 그 망을 까는 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것이 BNS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연결을 직접적으로 지어서 얘가 결국엔 뭐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좀 더 찾아보셔야 될 거에요 근데 이제 이 BNS 사진이죠 보시면 BNS 있는데 여기 보시면 후보비차이나 도 있어요 CEO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 국가단위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어 암화폐 거래소 호흡이 이렇게 나왔네 이거 되게 주목할 만하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거래소에 CEO가 나와서 또 이거 멤버사로 있거든요 BNS 멤버사로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뭐지 이럴 겁니다 국가단위 프로젝트인데 어 근데 일반 암화폐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사장이 나와? 뭐지? 회원사야?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 중국의 BNS도 여러분 백서에 따르면 백서 표지고요 이게 백서가 두 번 나왔어요 이건 개정판인데 2020년 2월에 나온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두 가지를 찾았어요 두 가지 두 가지인데 제가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긁어다가 번역기 긁었습니다 번역기에 넣어가지고 빼낸 건데 여기 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이 코인의 이름이 나와요 자기네들 자체 체인망도 쓰긴 쓰는데 여기 보시면 한자가 이더리움 한자어로 써요 이게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이더리움이고 이웃은 영어로 써놨네요 한번 다시 볼게요 또 다른 이거 두 번 언급이 됐어요 여기도 이더리움 이거 이더리움 여기 한자는 조금 다르네요 아무튼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더리움과 이웃 언급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다가 자체 네트워크를 쓰긴 쓰지만 외부로 해가지고 할 때는 자기네들 자체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퍼블릭 체인으로 유명한 이더리움 및 이웃에 그것을 좀 쓸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백스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문자로 명시해야 할 정도로 원래 개정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개정 후에는 요거를 좀 넣어놨더라고요 이 이더리움과 이웃을 명칭을 두 번이나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해외에 쓰일 때는 이 오픈체인을 해가지고 좀 더 효율성 있게 좀 하자 이 BNS의 목적이 뭐냐면 좀 더 네트워크에 대한 그 단가를 떨어뜨려서 좀 더 실용적으로 좀 더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실제 코인을 팔고 있는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 후업이 후업이도 회원사로 있고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영상 말미에 제가 또 추가로 넣어놓을 테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미국 연준에서도 그럼 실제 코인을 쓰는 것은 좀 관련 없니 또 좀 실제 코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니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건데 미국이 오히려 중국보다 중국은 막 이렇게 대놓고 써놨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조심스러워요 더 조심스러워하고 CBDC 발행도 좀 더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 이 소식이었는데요 바로 5월 28일 이건 이제 기사화 된 거고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미 연준에서 제롬 파월이 쓴 글이에요 의장 제롬 파월이 쓴 글인데 5월 28일에 썼고 2월 12일 올인 2월 12일에 미 상원의원 한 명이 제롬 파월에게 건넸던 서신에 대한 이 제롬 파월의 답변이 5월 28일에 나온 거예요 다 정리하면은 이 톰쿼튼이라고 미 상원의원이 제롬 파월에게 좀 몇 개를 좀 물어봤어요 2월에 우리 2월에 물어봤고 이처럼 파월이 5월 28일에 다시 답장을 한 겁니다 상원의원들한테 이제 뭐 잘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실제 코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 좀 아쉽지만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 코인이 쓰이는 것에 대한 명칭을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제가 네모박스 쳐놨잖아요 아메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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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코튼이라는 사람이 상원의원이 물어봤는데 제롬 파월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아메리보에 대한 어 얘기를 했는데 아메리보가 뭐냐면요 그 대한 대한기준금리라고 해서 아메리카 파이내시 엑스첸지 하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협력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자 뭔 지표냐 아 근데 이 지표가 기반이요 이더리움 ERC721 기반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메리보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미 연준에서도 연준의장도 이더리움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던게 이더리움을 딱 지목해서 있는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쓰는 그 기반도라는 지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에요 원래는 지금 리보금리라는 것을 썼는데 이 리보금리가 뭐냐면 런던의 주요은행 사이에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이자율을 말하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2005년에서 2009년 당시에 조작으로 현재 좀 말이 많아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곧 끝날 거고요 리보금리로 이제 하는건 끝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리보 기반을 두는 자산규모는 최소 200조 달러 이상으로 해서 엄청 이게 큰 시장이고 큰 걸 다루는 지표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소퍼 담보부 조달금리라 해서 이게 사실 대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사실 이게 리보 다음에 주목받는 건데 아메리보는 연준의장이 좀 얘기하기에는 일반인들에겐 조금 이제 좀 익숙치는 않을 것 같다 어색할 것 같다 생소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답변을 남겼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리보금리는 이제 좀 사라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일로 가든지 뭐 이렇게 가든지 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언급이 연준의장이 좀 얘기를 했다 그리고 질문한 사람도 이렇게 질문했고요 예를 들어서 질문했었고 연준의장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어를 나열해 가면서 대답을 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5월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최근이죠 보세요 여러분 리보금리 2020년 산출 중단 예정돼 있죠 그래서 중단합니다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 연동되던 파생 상품 거래에서 만약에 중단되면 직접적 영향이 미치게 되는 만큼 민간 금융사들과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금 움직임이 되니까 리보라는 지금 리보라는 그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지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등의 새로운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연준의장은 사실 시비디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다가 최근이죠 2020년 2월이었죠 시비디쉬 개발 투자 중이라고 갑자기 이렇게 탁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력이 없다가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그럼 이 투자하는 곳이 어디야 아까 얘기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상상력을 갖다가 자꾸 자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이제 미국에서도 안 하다가 할 수밖에 없냐면 중국이 시비디쉬 발행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기축 국가인데 중국이 시비디쉬 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기축 국가라도 근데 이 일련의 과정 자체 또 하나의 저는 그냥 뭐 다 준비된 플랜 안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축 국가인데 이런 프로젝트 시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원래 다 알았겠죠 워낙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2020년 4월 6일에 나온 보도자료 있네요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앞에 파일 테스트 추진한다 내용 잠깐 보고 가실게요 그래서 기술 검토 기간 어떻게 된다 총 22개월 2020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기술 검토가 들어가고 여기 추진 일정 안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렇게 계획 수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가동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결정을 하겠죠 한국은행도 해외에 있는 이런 CBDC 프로젝트를 갖다가 많이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미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와 지금 협업하는 곳이 엑센추어인데 이 엑센추어에 대한 엑센추어 엑센추어가 안 끼어 있는 나라 거의 없어요 R3도 없고 그것도 참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이 가고 있네요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제 세금을 매긴다 이러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 거래를 통한 수익에도 세금을 부하할 것이다 그리고 ICO도 소득이 발생한다 모두 과세 대상이 포함된다 7월경이에요 지금 뭐 나왔다고 얘기하신 분인데 7월경에 상세한 예상이 되고요 내년부터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 특금법도 시행이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쯤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시기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이 사기판에다가 이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 오늘 제거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좀 되게 갸우뚱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거 갖고 이렇게 나라에서 지금 뭐하는 거지 뭘 연구한다고 하고 이걸 왜 안 버리고 사기도 하고 빨리 없애야지 세금까지 매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갸우뚱하실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거 뭐 다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제가 뭐 이거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는요 여러분 이미 저기 플랫폼 전쟁 중이죠 이미 많은 유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과 제휴를 맺으면 유저들이 바로 유입이 됩니다 현재 그것이 요즘 쓰이고 있는 비즈니스 전략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뭐 아무도 안 쓴다 아무도 안 쓰지 않냐 이게 뭐 쓸모가 있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까 지민이 거래소와 삼성전자 휴대폰 유저의 파트너십 그렇죠 삼성전자와 지민이 거래소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쓰고 있는 휴대폰 유저들이 지민이 거래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전에 카카오톡 클립 들어가 보셨죠 여러분 클레이튼인가 클레인가요 클레이 코인인가 에어드랍 20개 준다고 해가지고 받으신다고 클립도 가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카카오에서도 유저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주 손쉽다는 거죠 그리고 업비트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은 뭘로 합니까 카카오로 하죠 그죠 카카오톡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미국사를 보면 스타벅스와 벡트 이거 테스트 론칭 들어갔잖아요 스타벅스에서도 벡트캐시라는 그거 새로운 버튼을 앱 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연동돼 가지고 벡트캐시로 또 결제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다 지금 그런 안도 나왔었는데 이미 뭐 벡트에 투자 회사이기도 하고요 같이 이제 벡트 1원이기도 하고요 프로젝트 1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또 상당한 유저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요즘에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금방 유익이 될 것만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는 통화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언젠가는 이제 오지 않을까 그게 올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들이 또 저렇게 또 준비하는 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상상력이 또 발휘가 되고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와 연관된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뭔가 이제 4차 산업을 이끌을 때 이렇게 테마가 좀 엮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시장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좀 작은 시장이다 왜 그러냐 폴 트리얼 존스라고 그 유명하신 해지펀드 또 사장님이네 그 분이 계신 회사에서 만든 레포트 인데요 글로벌 파이낸시 에세 그러니까 주식이죠 주식시장 뭐 이런 시장들은 US billion 즉 10억 달러 단위에요 뭐 이런 정도 아무튼 수치가 되는데 캐시 M1 그러니까 전세계 M1 통화잖아요 이정도 그리고 금이죠 금은 이정도 근데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따졌을 때 요정도입니다 되게 작죠 요렇게 되죠 웃기죠 여러분 M1 통화가 이정도인데 실제 그 저기 금융상품들은 얘 몇 곱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파생을 시켜 가지고 더 실제 있는 돈보다 이런 다른 자산의 가치가 이만큼 더 큰 시장이니까 돈이 이만큼 풀린다고 해 가지고 전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자체가 동등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더 이렇게 크다는 거죠 얘가 돈보다 실제 존재한 돈이 이거밖에 안 되고 다 버블이죠 버블 근데 지금 버블을 얘가 얘가 정말 작다는 거죠 아직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 클 것도 참 많다 금을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몇 배가 돼야 됩니까 아 이 인물 많이 보셨죠 근데 저도 동의하는 게 99% 암화폐가 실패하고 무로 돌아가게 될 거에요 그러니까 오직 소수의 주요 프로젝트만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분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흔히 쓰는 단어가 데이터 쪼가리다 이거는 필요 없는 가치에 무가치에 있는 데이터 쪼가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논리의 오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 제가 세 가지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인터넷 쇼핑에 유명한 게 뭡니까 아마존이죠 우리 아마존 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생각나는 것은 정말 대단한 회사다 정말 체계화 되고 정말 주식도 뭐 고공행진하고 대단한 회사다 생각하죠 근데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몰 회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는요 자 인터넷 쇼핑몰은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우리도 뭐 쓰고 있는 것들 인터넷 쇼핑몰이 아마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개인 셀러들도 엄청나게 많죠 근데 아마존이라는 건 딱 들은 뭔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일반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예요 자 커피 얘기인데 동네 커피집도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다른 브랜드도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스타벅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끼는 그건 또 어떻습니까 다르게 느껴지죠 일반 커피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느껴지죠 커피집도요 커피숍도 여러분들이 직접 차리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커피숍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세 번째예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여러분들도 어 한 시간만 마음먹으면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코인 다 발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데이터 쪼그리라고 폄하한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몬도 그렇고요 커피집도 그렇고 차리고 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매출 매입이 계속 돌아야 되고 마케팅 전략 들어가야 되고 업무 회복도 들어가야 되고 고객 유치도 계속 돌아가야 되고 이러면서 계속 움직여야지 커피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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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도 이렇게 시켜가지고 지점을 내고 손님을 유치하고 그 안에서 모바일 결제가 되게끔 하고 특별한 가치를 갖다 계속 부여를 해야지 스타벅스라는 게 되겠죠 코인 프로젝트도요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암호화폐 코인을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딱 끝나버리면 그냥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프로젝트들도 왜 거래를 내 가치가 없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많은 코인들이 나와가지고 거래를 할 거고 파트너십을 맺을 거고 사람들한테 실제 쓰게끔 할 거고 또 다른 곳에서 쓰게끔 할 거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또 그 위에 얹으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더 많게 하려고 할 거고 개발하게 할 거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이 정답이다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example이에요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좀 이해가셨나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셨나요 가만히 여기에서 멈춰서 생각하면 딱 여기에서 멈춰서 생각하면 누구든지 다 알 것 같고 그냥 말만 해도 되게 쉬운데 이 단계까지 가게끔 하는 것을 사실 이 중간 과정을 빼먹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려를 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방금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중국 이야기 미국 이야기 굵직굵직한 걸 좀 봤는데 이들이 실제 플랫폼에 대해서 발행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거기에 뭐 레저 상에 뭐 얹어도 보겠다 뭐 미친 공고리 위원회도 얘기했고 중국의 bns 프로젝트에서 이오스 이더리움을 언급할 정도로 체인의 자꾸 그 활용에 대해서도 국가 단위로도 뭔가 하겠다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국가 단위만 말씀드렸지 일반 회사에 대해서 이걸 갖다 쓰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들었잖아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더 그동안 우리가 삐딱한 시선을 봤던 것을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현재 기준에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상상해 가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임하고 있는 바른 자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될까 이 분은 저는 이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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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